안녕하세요 미무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샀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다이어트 하려고 무가당 코코아 파우더를 샀는데 밤마다 술을 먹으면 뭐합니까 이걸로 브라우니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에는 아몬드가루 아무튼 이거 설탕 대신 설탕 감미료 소금을 에이팅 파우더 오늘의 주인공 코아 파우더를 이거는 카카오니스인데요 냉동실에 썩어 가길래 한번 나와봤습니다 우유를 좀 넣을게요 대박 계란 안 넣었어 오늘 들어간다 겨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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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잔 짜잔 짜잔 우선 섞인거는 브라우니가 맞습니다 먹어볼게요 질감은 아무래도 밀가루가 아니기 때문에 입자가 좀 굵다고 해야되나 중요한건 이 초코맛인데 초코가 엄청 진한 맛이에요 진하고 단맛이 오히려 덜해가지고 진짜 초콜릿을 먹는 느낌이랄까 이거 나중에 초코가 타먹어도 되고 아이스초코 만들어도 되고 장난감 같은 맛 말고 이거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다이어트 브라우니 만들었고 저녁 돈까스 먹었어요 그럼 안녕 빠이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